자유로우고싶을때 자유로우고싶을때 블루드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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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좀 있는 배우고 어.. 좋아 레즈비언으로 나왔는데 영화에서 캐롤 케이트 블란첸 케이트 블란첸 케이트 블란첸 김승님 쿨 워터향이랑 알코올 스킨향이랑 남자들이랑 바르는 스킨향이랑 아쿠아 느낌 아쿠아 그래서 이게 웬만한 여자가 소화하기도 힘든 힘들거든 그리고 남자도 잘못하면 아저씨냄새로 가기가 좀 쉬운데 이미지로 이 향을 변신시켜야돼 그러려면 웬만큼 세련되지않고서는 약간 본인 자체가 우아하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그렇게 하지않고서는 아저씨 스킨 냄새? 이렇게 가기가 쉬워 아저씨 스킨 냄새 뿌렸네 만들어주는 향수가 있는데 이 향은 자기가 만들어가야되는 향이야 맞아맞아 이 향을 뿌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향이 더해준 향 결국엔 그거네 자기주관 센 여성 어디 휘둘리지 않는 여성 응 가모장적인 여성 약간 그런 어? 가모장적인 가모장적 그게 뭐야? 그게입니다 아 가모장적 맞아맞아 그런거에서 그런거처럼 쿨랩 풍풀 나야될거같아 성격도 쿨랩 풍풀 나야지 아니면 꽁에 있고 소심한데 이거 뿌리면 그런사람들이 이거 뿌리면 조금 상사될 수 있겠다 내가 꽁에 있는걸로 약간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? 어렸을때부터 항상 맡아오던 향이어가지고 이 스킨향은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건 호불호 많이 갈리지 아 그래? 그래서 아저씨 스킨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싫어할 수 있어 맞아맞아 아저씨 스킨 냄새 안좋아하면 그럴 수 있겠다 아저씨가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우리 아빠 향수거든 아빠 향수 중에서 항상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 익숙해서 아저씨 향수 뿌렸구나 이러고 친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막 비우고는 있다 근데 그거 치고는 이거는 그래도 그런 계통 치고서는 이거는 그래도 세련된 편이지 팬티를 약간 팬티? 팬티를 사각 그냥 막 그냥 사각켜 막 냉장고 바지 입는 느낌 아니고 약간 딱 달라붙는 팬티 마티장 가주세요 마티장 마티장 이거는 야한 양이네요 그러네 근데 약간 말괄량이 이거 찍찍 부르면서 내 쪽으로 나오면서 예전 부담 헤어워 까맣고 뱍 practitioner 안녕하세요 그 면침 진입